와 와...뭐야? 와...뭐야? 이 거는 그냥 면이 아니고 어묵면입니다 국물볶음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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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피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와..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통새우 뼈 뼈 와우 정말 맛있었어요 뼈 뼈 뼈 뼈 너무 맛있어 이건 크림치즈 어묵 이건 떡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어떡하지? 떡이 하나도 안 익었어요 딸기맛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맛있게 넓은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게 맛있고 저의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어서 저는 이렇게 맛있게 먹을게요 진짜 맛있어 고소해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이거를 비벼서 와 와 씹outs McCarthy 이렇게 이건 남LET par 씹도놔 된장 마쾌 kal ils 너무 맛있어 구운 치즈 어묵 다 먹 wines 항구 folder 엄청 맛있다 오늘 어묵이랑 떡볶이 먹어봤는데 진짜 처음에 잘라서 보여드렸던 치즈 어묵 진짜 맛있어요 와우 그럼 다음 영상에 뵐게요 화바